지금부터 CS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SS는 Cascading Style Sheet의 약자이고요.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스타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무언가를 꾸며주는 언어입니다. 그럼 무엇을 꾸미냐면 바로 HTML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HTML 자체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언어이지만 웹페이지를 예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제한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HTML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언어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바로 그 언어가 CSS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CSS를 배우기 위해서는 미리 HTML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HTML에 없는 CSS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생활코딩에는 여기 HTML 안에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HTML을 전혀 모른다면 꼭 저 수업을 들으시고요. 만약에 HTML을 잘 모르신다면 적당한 수준에서 저 수업을 들으시고 CSS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CSS가 HTML을 꾸며주는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코드를 준비했는데요. 코드를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CSS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상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코드는 이렇게 생긴 코드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HTML 코드고요. 이 안에는 CSS와 관련된 어떠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코드입니다. 실행한 결과는 이렇게 생긴 심심한 웹페이지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생활코딩이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 있는 H1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일반인으로 위한 프로그래밍 커리큘럼입니다. 누구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으냐는 지금 P 태그, 즉 Paragraph, 단락 태그로 감싸져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줄바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기본적으로 HTML에 각각의 코드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기본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못생겼고 또 여러분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 디자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텍스트나 이미지의 크기나 배경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언어가 CSS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예제를 통해서 CSS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예제인데요. 두 번째 예제와 첫 번째 예제의 차이점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스타일이라고 적은 부분, 이 태그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은 CSS의 문법에 따라서 해석되는 CSS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CSS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주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저기 있는 뜻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h1 태그에 글자 색상은 붉은색으로 하고 글자의 크기는 20 픽셀로 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게 밑에 있는 이 html 코드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자, h1 태그는 이 뜻은 여기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 컨텐트를 의미하는 거죠. 그 컨텐트의 색깔을 붉은색, 폰트 사이즈를 20 픽셀로 한다니까 여기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디자인이 변경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겁니다. 그래서 h1이 위치하고 있는 이 부분에 생활코딩 이란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됐고 폰트 사이즈가 20 픽셀이 되면서 아까 보셨던 것보다는 더 작은 사이즈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css라고 하는 언어 자체는 이 html이라는 언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css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보와 디자인을 분리할 수 있다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는 html이고 디자인은 css입니다. 그래서 html에는 정보를 담는 것이고 css는 그 정보를 꾸며주는데 자, 이렇게 정보화 디자인을 분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정보를 온전하게 또 해석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는 이 html 안에 이 html을 꾸며준 형태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꾸며주는 속성과 이 정보를 표현하는 html의 어떤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 html 코드를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은 이 크롤러라고 불리는 로봇을 웹사이트에 접속을 시켜서 그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분석한 다음에 그것을 검색하기 편리한 형태로 미리 정리해 둡니다. 그럼 사용자가 검색을 시도했을 때 아주 빠른 속도로 사용자가 요청하는 정보를 보내주는 거죠. 자, 그때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해석할 때 사용하는 정보들이 바로 이 html 코드인데요. 이 html 코드의 디자인적인 요소와 정보적인 요소가 막 혼재되어 있게 되면 바로 그런 작업들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보와 디자인을 분리해서 바로 이런 작업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보와 디자인을 분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정보를 수정하지 않고 디자인만 변경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html 코드만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코드, 이 정보 자체는 바꾸지 않으면서 이 css 코드만 변경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디자인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제가 css 젠가든이라는 사이트를 링크를 해놨는데요.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사이트입니다. css 젠가든이라는 사이트고요. 자,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이 웹페이지에서 제가 여기 있는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가 나왔죠? 그리고 제가 여기 링크를 한번 더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또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방금 우리가 봤었던 그 각각의 웹사이트들이 똑같은 html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html이지만 서로 다른 css를 통해서 전혀 다른 느낌의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사이트가 바로 이 css 젠가든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컨테스트를 해서 동일한 html 코드를 서로 다른 css를 통해서 아름답게 꾸며주는 컨테스트를 했었는데 그게 바로 css 젠가든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조금 업데이트가 안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html과 css 정보와 디자인을 분리했을 때 얻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html이지만 여러분들이 스킨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스킨을 css 부분만 바꿔주게 되면 전혀 다른 디자인의 스킨을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스크린리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html에 있는 정보를 해석해서 들리는 것을 통해서 이 정보를 탐색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html에는 정보를 담고 css는 디자인을 담게 되면 이런 스크린리더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웹페이지를 해석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ss를 잘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휴머니즘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보시면